어이구 세상에 야옹아 야옹 야옹 얘가 새끼를 난건지 예 나서 봤어요 얘가 한달 가까이 안 나타났어요 왜 새끼가 어디있나봐 야옹아 어? 어? 아 그 새끼를 어디다 뒀지? 아 아 네 챙겨주세요 저도 챙겨줄테니까 챙겨주세요 네 맞아요 야옹아 야옹 밥먹느라고 바쁘네 오늘 아침에 또 만났네 야옹 야옹 배고파서 나왔어요? 응? 어이구 맛있게 먹네 세상에 네 새끼는 어디있냐 응? 야옹 야옹 물 맛나 쨌나 만져보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야옹아 어이구 세상에 맛있게 먹는거봐 그래도 나 오니까 안 도망가네 야옹 배고파서 정신이 없구만 야옹아 앗꿍 야옹 야옹이 물 줄까? 물 먹나 야옹아 야옹 나 누군지 알지? 응? 누군지 알지? 어이구 세상에나 배고팠어? 어이구 세상에 야옹 참나 아줌마야 아줌마 아줌마 몰라? 어이구 세상에 야옹아 새끼 좀 데리고와봐 여러분 이 아이가 새끼를 한 마리를 낳았나봐요 근데 한 마리를 낳은지는 모르는데 한 마리를 봤대요 여기 편의점 아가씨가 그래도 누가 안 건드리고 놔두니까 좋긴 한데 새끼가 어디 잡혀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야옹아 오늘은 대답도 안해주네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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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요 이제 밥에 정신을 못 차리고 야옹아 야옹아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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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아가씨 야옹 내가 물 준대. 내가 물 준대. 얼른 먹어 얼른 먹어. 얼른 먹어. 얼른 먹어. 야옹! 아줌마야. 아줌마 캔 사 왔는데, 여기 있는데. 요거 있다. 요거 요거. 야옹아. 잠깐만 멈추고. 야옹 얼른 먹어. 이거 제가 캔 준 거예요. 저번에 사다 놓은 거. 3개 산 거, 2개 있던 거. 먹어 얼른. 응. 알았어 알았어. 먹어. 얼른 먹어. 얼른 먹어. 맛있게 먹어. 어구 세상에. 캔을 더 잘 먹네. 많이 먹고 가서 애기 젖 쫘라. 응? 나쁜 사람들한테 걸리지 말고. 어구 세상에 잘 먹는 거 봐. 많이 먹고 가. 아줌마 가서 빵 만들어야 되겠다. 빵. 빵 따러 간다. 얘를 돌봐 줄 사람 있으면 참 좋은데. 야옹아 아줌마 간다. 여러분 여기서 종료할게요. 늦어가지고. 여기 슈퍼 착한 여기 아가씨가 슈퍼 아가씨인데. 알바하는 학생인데. 되게 착해요. 물도 주고 밥도 주고. 저는 조금만 거들뿐이에요. 여기서 종료할게요. 위하여. 그리고